이번에 소개할 곳은 경기도 가평군 아침 고요수목원입니다. 2007년 제1회 빛축제를 시작으로 올해로 제15일째를 맞이하는 야간 조명점등 행사입니다. 내년 12월 시작하여 이듬해 3월까지 이어지는 오색별빛정원전은 자연과 빛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사람, 동물, 식물 등 다양한 열개의 테마를 표현한 겨울 밤빛의 정원을 선사합니다. 축제 기간은 2021년 12월 3일에서 2022년 3월 13일, 점등 시간은 일몰시 오후 21시이며, 후요일은 오후 23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이용요금은 어른 9,500원, 청소년 7,0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뉴스 스토리입니다. Hawken제사 дости cổ사 요리를 기aint 왜냐하면 기 tricky 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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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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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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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